지금은 없던 점수를 주고 싶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뒷번호 9703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압구정 구현대와 신현대는 땅값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향후 재건축 시 구현대와 신현대의 가치는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입지 조건이 사실 어디든 다 좋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구독자님이 참 집요하게도 신현대와 구현대를 딱 집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신현대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구현대 쪽이 땅값이 지금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 지역일 때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입지 조건과 가격 상승의 선도 아파트로 저는 구현대가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판서가 아니라 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아파트가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1구역, 2구역, 그리고 이쪽이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해서 총 약 한 만 세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의 특별교회 관리 구역으로 묶여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특히나 각 구역마다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질배하는데 이게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따로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값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값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입지에서 나옵니다 입지 입지는 변하지가 않죠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 일대에서는 땅값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 입지라는 건 여러 가지 방면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 지도상으로만 그냥 보더라도 어느 지역이 가장 대장 구역인 것 같아요 당연히 말씀을 안 드려도 3구역이 가장 좋아 보이죠 이 구역 일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있고 그리고 세대수도 가장 많아요 한 4천 세대가 넘고요 우리 신현대 2구역은 약 1,9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 구분을 해도 사실 3구역인 9현대가 훨씬 더 세대수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여기 동호대교에서부터 성수대교를 잇는 이 지역 일대 한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는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사통발달 굉장히 좋은 입지에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일대도 마찬가지죠 입지가 좋다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 구역인 신현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입점하고 있는 지역이라 약간 편의시설에 구성되어 있는 구역이라면 이 3구역 같은 경우 9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최상위급 초중고를 다 끼고 있죠 압구정 초중고를 다 끼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우리 압구정 아파트가 워낙 입지 조건이 좋고 서울에서 가장 선도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냥 리모델링하면서 고급 리모델링하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또는 자녀한테 물려주고 본인들이 신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그냥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녀들을 끼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9현대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2구역인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바로 옆에 신사중학교 현대고도 유명하죠 그런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신구초등학교에서 신사동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또는 압구정으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구초로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3구역일 때는 초중고가 다 그냥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워낙 학군을 중요시하는 또 수요층들이 많이 찾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대도 좋지만 구현대가 훨씬 더 중심에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3구역일 때는 제자리 재건축을 하죠 이 압구정 구현대는 워낙 움푹 패져 있는 구역일 때가 많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한강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배치하는 데 있어서 배치도가 한강뷰 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도 반포 일대 아크로리버파크와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아크로리버파크는 반포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지만 압구정은 아직도 낡은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압구정이 신축 아파트로 된다? 그럼 아마 서울 일대의 아파트 모든 아파트를 다 평정할 겁니다 또 일대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일대의 재건축이 뭡니까? 일반 분양과 임대 분양을 넣지 않고 그냥 내 평수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고급화하는 재건축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38평에 살다가요 일반 분양과 임대 분양이 많아지면 세대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평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형대는 거의 24평 이렇게 한 평형 낮은 평형대를 분양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상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대의 재건축을 한다면 일반 분양과 임대 분양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위치에 내가 살고 있는 평형대를 아마 그대로 받을 겁니다 다만 분당금이 조금 나오겠지만 그 분당금 일대를 더 고급화해서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압구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분당금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오랫동안 예전부터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그분들은 조금 더 고급화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당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3구역일 때 가장 핵심 지역 입지가 변하지 않는 곳 이 곳으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땅값이 높은 지역은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땅값은 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구현대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